어.. 11회차인가요? 아.. 12회차네.. 12회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..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한 10시간에서 11시간 정도 사이 한 것 같구요 잼소터는 오..오.. 654개에서 719개 그러면은 몇개 먹은거에요? 65개? 65개 정도 먹었고 매수는 4억 2천 대 0도 되구요 물력 팔면은 4억 8천 정도 되고 4억 8천 정도 되고 4억 8천 정도 되고 어.. 어.. 얘기해주고 싶은건 하나 있다면은 아 물방울석 해줘야 되는구나 물방울석은 7개였구요 11개가 됐습니다 얘기해주고 싶은거.. 어.. 왼쪽에 위에 보시면은 전구 표시 있잖아요 이거 안 따신 분들 많더라구 연합의 의지 따는거 추천드립니다 올스텟 우에 공마워 주는데 뭐.. 모험가냐 그거에 따라 좀 퀘스트가 다르기도 하니까 좀 찾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고 결론은 뭐다? 연합의 의지 좀 따면 좋을 것 같아요 연합의 의지 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.. 이렇게 10.. 2회차? 아.. 어.. 12회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